이번 축정에는 여러 나라들에서 출품시킨 새롭고 특색 있는 영화들을 경제, 축별, 한국어나로 상영하게 됩니다. 현실물, 세태물, 역사물 영화 등 490여편의 예술영화, 단편영화, 기록영화들이 출품되었으며 네 그럼 이번 축정에 신사사업을 함께하게 될 국제신사업을 소개해 주며 고맙겠습니다. 이 상은 직전의 최고상인 횡볼 최고수유화상입니다. 직전 조직연인 특별상입니다. 특별 상영상입니다. 직전 조직연인 특별 상영상입니다.